자, 화살표 눌러주세요. 또 눌러주세요. 용접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. 눌러주세요. 자, 로봇이 입문을 수행하다 두 팔을 다쳤어요. 응접해서 로봇의 팔을 고쳐주세요. 눌러주세요. 마스크 터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마스크 착용했어요. 로봇 팔 조립해주세요. 네. 잘했어요. 또 둘이. 잘했어요. 자, 이제 빨간색 부분을 손으로 터치해서 용접해주세요. 네, 맞아요. 자,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쭉 손가락 있는 데를 해야 돼요. 네. 위에도 쭉 자, 아직 용접 안 된 데가 있어요. 위에가 있어요. 위에. 자, 여기 이 부분. 네. 여기를 해야 돼요. 네. 됐습니다. 확인. 밑에 확인. 자, 자, 오른쪽. 네. 100% 완료. 확인 눌러주세요. 확인. 아빠, 무슨 다른거 같아? 어. 제가 우리 항아리고 같이 가자. 어. 이 한 가지. 안녕. 감사합니다.